이 이준석 사건이 말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네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까 이준석은 그냥 이번 사건에 피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람이. 이게 최발의 피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원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는 것은 이준석을 타겟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김성진 씨가 쓴 로비 자금이나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이준석은 피람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지금 JTBC를 통해 보도가 돼가지고 김소연 변호사가 확실히 입장을 발휘하는데 정말 참 서점가에 책이 팔리지 않을 정도로 흥미진지한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김소연 변호사 여러분들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재계 게이트입니다. 이준석은 피람이일 뿐입니다. 조금 먹었다는 이야기죠. 많이 먹은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이준석은 넘어갈 수가 있었는데 김성진 씨를 그냥 사기꾼으로 모는 바람에 그냥 본인이 타겟이 되어버린 겁니다. JTBC 방송은 제가 얼마 전에 공개한 정미경 최고위원 사진과 같은 이 최고위원 사진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하고 정미경 최고위원이 찍은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은 정재계 로비 등 엄청난 정보를 쥐고 있는 김성진 사건을 취재하고 싶어 했습니다. JTBC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이광재 전 강원지사 후보, 기동민 의원, 송영길 전 의원 등 민주당 쪽 인사들의 범죄와 비리가 많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을 달고 고민 끝에 취재해 제가 김소연 변호사가 협조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이준석 관련 사건이 아니라 위에 정치권 게이터 그리고 실제 사기범 처벌 및 김성진 사건 재심을 위해서 적견을 요청받아 갖고 또 선임을 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진은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그동안 거부해왔던 이준석 성상납 사건 참고인 진술하겠다면서 저 김소연 변호사로 모든 소통 창고를 단일화할 것을 조건으로 선임 의사를 밝히고 무인 정명을 해 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원래 이런 이준석 성상납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두 사람이 김소연 변호사가 대리인을 맡기로 한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훨씬 큰 여기 의하면 민주당의 인사들도 다수가 관여된 정책의 소위 게이터 차원에서 접근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뜻하지 않게 접견 과정에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마음을 바꿔 가지고 바로 이준석에 대해서 참고인 진술하겠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묵빈권 행사했는데 그것을 털어놓으면서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조금만 처신을 잘하더라도 김성진 씨가 그냥 입을 다물어 줬으면 그냥 묻혔을 건데 그냥 이렇게 완전히 들통이 난 겁니다. 그 자리에서 김성진은 뜻하지 않게 그동안 거부해 왔던 몇 년 동안입니다. 이준석 성상납 사건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면서 김소연 변호사로 모든 소통 창고를 단일할 것 조건으로 선임 의사를 밝히고 무인 정명을 해 줬던 겁니다. 아래의 기사 관련 김성진이 억닉한 폰이 아니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가 무너지게 한 주범이자 현재 180억 사기가 드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가 13범이 제에게 얼마 전 해당 폰을 들고 있다고 10억 딜을 치며 연락왔고 저는 해당 내용 전부를 녹음해서 그대로 반부패부에 넘겼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 한번 보시죠. JTBC 측관은 전 정가 13범에 대해 취재한다고 해서 김성진 사건 재심을 준비하고 있던 제가 취재에 응해줬던 것이고 이준석은 사실상 아웃오버 안중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마침 리준석 여자 문제와 이준석 부친 중국기업 사냥꾼 문제에 운호하며 저에게 신뢰를 해달라 사정해서 이준석을 현장에 인도했던 장의사님의 인터뷰 요성을 들어주려 노력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장의사님이 거절했기 때문에 거절 내용을 전달했던 것이 전부입니다. 장의사님이 말한 윗선은 윤석대란 자로 알고 있습니다. JTBC는 저에게 말한 대로 정가 13범과 김성진 재심 관련 취재 그리고 이왕이면 윗선 윤석대나 그리고 이준석 측을 대표하는 변호사 김영기 변호사 등을 취재하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경찰분들과 검사님들은 이 방송을 보시고 김성진 폰을 들고 저에게 10억 운운한 정가 13범 서모 씨를 빨리 소환하시고 서 씨가 훔쳐간 김성진의 폰을 압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용이 밑에 있는 것이 김성진이 은닉한 업무폰 발견 판도라 상자대나 이 내용은 JTBC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재미가 있죠. 그러니까 참 세상 일이라는 것이 이준석 함께도 불똥이 튀지 않을 수가 있었는데 왜 몇 년간 침묵했던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전혀 예상 밖으로 그냥 이준석 건에 대해서 내가 참고인 진술을 하겠다. 그렇게 경찰 수사에 임했는가. 그건 본인이 밝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 가지고 내가 내를 변호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것을 본인이 뻔히 아면서 내를 계속해서 사기꾼이라고 모으니까 안 되겠다. 내가 다 부르겠다. 이런 거죠. 세상 참 그렇게 함부로 살면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참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보게 되면 김소연 변호사가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업자득. 한자 성으로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조금 처신을 조신하고 한때 적대를 받았지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생각해서 최근하게 생각해서 조금 표현 같은 걸 다듬어 가지고 우회적으로 했으면 이런 사달까지는 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업자득인 겁니다. 천방지축으로 나대면 언젠가 코를 끼이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감방으로 가든지 아니면 무죄 판결 받든지 그 두 가지 사안밖에 남아 있지 않는 겁니다. 살면서 우리는 세월과 함께 참 세상살이가 만만치 않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건도 보게 되면 그런 것을 한 번 더 생각한 거죠. 여기 또 다시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의 업무폰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최근 연락에서 10번 이야기를 하면서 김성진 폰에 대해서 김성진에게 전하라 하더군요. 저분이 아마 정가 13범일 것입니다. JTBC와 저널리즘을 지키는지 여부를 봐서 뭐든 까든 제가 먼저 까겠습니다. 정치권 청소 한 번 세게 해봅시다. 정치권 청소 한 번 세게 해봅시다. 손수적, 이준석, 정미경뿐만 아니라 많은 내용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김성진 씨의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꽤 있는 모양이죠. 로비를. 금품 로비를 받은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오래전에 기사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2021년 12월 30일입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높아 보이지 않던 그 시점이. 여기 뉴데일리 신문이 김성진에게 1억 8,880만 원을 내물 제공. 가로세로 연구소 송영지를 검찰에 고발하다. 인천시장 때 유영성 인천도시공사 사장과 공모해서 1억 8,880만 원을 받은 혐의. 송영길 출판 기념해서 500만 원을 받았다. 인천도시공사 로비맹복은 1억 6천만 원했다. 유영성은 황금용 만년필을 받았고 딸 계론식 선물로 550만 원 상당의 선물했다. 가로세로 연구소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가 연구소 부지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하려고 송영길 등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런 내용을 바로 지난 12월 30일 날 기사네요. 그리고 인터넷에 이렇게 돌아다닌 것이 아이카스트 대표고 그 다음 이분은 가수 컬터에 정찬 후 이분도 아마 10억 원 정도를 날린 모양입니다. 이런 사진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소연 변호사의 이야기를 미뤄보게 되면 정재계 로비를 많이 한 모양입니다.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가. 그래서 그와 관련해가지고 관련된 사람들이 민주당 측 인사들도 꽤 되는 모양이죠. 그런 내용들을 상당히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소연 변호사나. 그러나 전후 맥락 같은 걸 고려해가지고 다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다. 그런데 이준석은 그냥 피라미였고 원래 이준석을 김성진 씨가 그렇게 코나로 몰 생각은 없었다. 그냥 본인이 조금만 자중했으면 김성진 아이카스 대표가 젊은 친구의 정치적 그런 커리어를 위해서 입을 몇 년 동안 다물어온 것처럼 그냥 넘어갔을 건데 그냥 오지게 걸린 겁니다. 오지게 걸려가지고 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뺄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거죠. 여러분들 나쁜 짓하고 살면 안 됩니다. 나쁜 짓하고 살면 안 되는데 또 살다 보면 타협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돌아가신 피터 드럭크 교수 말씀을 제가 참 자주 인용하는데 사람은 절대 악과 타협에서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어뚜기님 같은 건 이준석 씨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착하게 산다 해가지고 그게 안 되죠. 이미 그냥 저지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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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